진짜 좋은... 어어! 잠깐만 여러분들 살아 아! 다다다 O! 쏘셨어 쏘셨어 오케이 Ek광광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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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너무 재밌고? 어... 누가 잡았어? 저기 시... 시체... 시체 낙사 시키자 시체 낙사 시켜 잠깐만 조금만 더 자,해가아 맥크리 필! 맥크리 필! 맥크리 필! 맥크리 컷! 브리게텍 컷! 나도 컷! 둠피 잘라줄게요! 겐지부터 잘라줄게요! 튕겨내게 두발 쏴서 두명 잡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혹시 제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인데 이번에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수제를 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버킷리스트 100개 작성해오기가 저의 방학 수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에 리장타워에서 둠피스트 승리하기를 적어놨죠 그 버킷리스트 방학 수제 2번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혹시 도와주시겠습니까? 자기소개 끝입니다 아 됐다 네 합격! 오케이 합격 감사합니다 아니요 가슴으로 얘기합니다 대단하다 진기야 아 저 놈 괴로... 아 저 놈 괴로... 이쁘다 태어난 건데 그걸 이쁜 척한다 그럼 두부똑당해 두부똑당해 흥흥 흥 지금 안될 것 같은데? 안될? 오케이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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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상대 라인하르트 있다 오른쪽으로 라인하르트 돌진하려고 숨어 들어갔어요 나는 놓치지 않았지 매의 눈 남은 일부 저기 있죠 저게 어딘지 알죠 저거 크네이팩 있는 방 오른쪽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돌진 보려고 저거 딱 잡습니다 아시겠어요? 그리고 솔저도 뒤돌아가요 솔저도 오른쪽 뒤로 숨었어 메리씨도 뒤로 숨었어 다 숨었어 다 숨었어 다 숨었어 오케이 다 잡으러 가자 맛있게 먹으러 가자 애슐리 핍스다 여기 있어 오른쪽에 숨어 있어 안녕 오 여기 있어 바스 총이야 뭐하는 겁니까? 바스는 못 봤어 또oz 뭐하 bili어내려 까지 그럼 하하 다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